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저는 Try Again 영어회화의 저자 이근철이고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저는 나탈리 백민경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저의 바로 옆에는요.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저와 함께하는 첫 번째 바로 제자. 이분이 뭐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짧게 갈 수도 있고.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함께해요. 네. 시작하자마자 살짝 부담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12년 연속 베스트셀러 50만 독자가 선택한 Try Again 시리즈. 아, 네. 좋아요. 그 대표작인 Try Again 중학교 영어로 다시 시작하는 영어회화의 온라인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 이거 제 일부를 말하기 좀 그랬어요, 솔직히. 아, 굉장한데요? 아, 네. 들으시면 사실 지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졸 수는 없어요, 적어도. 제가 하도 시끄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 팟캐스트는 여러분과 함께 네. 바로 최근에 사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영어권 국가에서 잘 쓰이는 표현들, 유용한 표현들, 영어 학습자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다양한 질문. 이런 것들도 속 시원하게 바로바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1월 2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어, 돈을 받나요, 저희가? 어, 아니죠. 그렇죠.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공개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예요. 자, 2017년. 새해 결심하면 다들 뭘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아무래도 영어회화겠죠? 또 하나 있잖아요. 어, 다이어트? 그러면 여자분들은 두 개 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이어트와 함께 영어회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요. 나는 다이어트도 하기 싫다. 나는 영어회화도 하기 싫다. 그런데 내 인생 행복하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럼요. 네. 그냥 편하게. 그리고 저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떠드는가. 와서 그냥 들여다보자. 영어는 안 배우겠다, 나.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도 충분히 재밌으실 거예요. 근철쌤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 벌써 손 올라오네요. 손이 이렇게 딱 말하는 이 또 우리가 혹시 이게 저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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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잖아요. 네. 자, 2017년 1월 2일 누구나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7시 놓치지 마시고요. 음성 강의는 아이튠즈. 그다음에 앤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팝빵. 팝빵. 저는 그 앤드로이드를 잘 못 써봐서. 빵은 빵인데 팝빵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팝빵입니다. 팝빵. 그다음에 팟캐스트. 그다음에 영상 강의는 유튜브. 와, 니블캐스트. 이야. 그리고 트라이아겐. 여기서요. 트라이아겐 혹은 이근철을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좀 지나서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쭉 지나서 느낌이 민경 씨 팬클럽이 커진다. 검색어로 백민경. 이것도 같이 검색되도록. 넣어주시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야망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요. 제 첫 번째 팝캐스트 제자인데요. 이분 또 연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뮤지컬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딱 뽑을 때. 20분 중에서 이 부분을 뽑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너무 반응이 좋으세요. 반응 로봇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반응벗. 네. 반응벗. 일설에는요. 연기를 하면서 방청객을 해서 집을 샀다. 뭐 이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요. 네. 길벗 이지톡 포스트에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길벗 이지톡 포스트는 네이버에서 길벗 이지톡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뭐 이런데도 되지 않나요? 이 팟캐스트 보면 거기에 다닐까. 네. 답글. 네. 답글들. 덧글이나 답글. 그렇죠? 그래서 덧글에서 한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딴 거 말고요. 하트 환영할게요. 하트. 네. 하트. 좋습니다. 네. 좀 지나면 선물도 저희가 풀지 않을까. 이야. 네. 이 근처에 시끄러워 이러는 분들은 조용한 거를 가서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는 이거랑 똑같아요. 저는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각자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르고 수준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고수준인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솔직히 저희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세상에 수많은 요리와 수많은 식당이 있듯이 수많은 팟캐스트와 수많은 영어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응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굳이 오셔가지고 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아. 그러신 분 없으실 거예요. 저희들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좀 더 약간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힘내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이. 여러분. love us more and more every day. 땡큐. We'd like to thank you in advance. 자. 미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제라고요? 다시 한번? 아. 2017년 1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7시에 공개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때 뵐게요. See you soon. Bye. Bye. 이거 이거 부럽하며 부럽하며 다시 해봐. 자. 하나, 둘. 제가 먼저 빠할게.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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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